아, 솔직히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부럽더만. 맨날 싸워도 되니까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네. 박쌤도 금방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. 슬프다.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. 이제 알아요? 딱 내 얘기인데. 날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몇 군데씩 부서져서 떠났거든. 아니에요. 박쌤 노래도 잘하고 얼마나 귀엽고 속마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. 그런 말도 이제 지치네요. 박 선생 괜찮아요. 박 선생 좋은 사람이야. 막상 자기한테 오면 피하고 싶으면서. 문디 가슨아. 사람 말 되게 안 믿네. 이제 사랑 같은 건 안 할 거야. 내 주제에 사랑은 무슨. 달인 좀 괜찮나? 어. 내가 못해서 감독한테 많이 혼났어? 아니? 근데 연습 때는 잘했는데 점프가 안 못했노? 촬영 들어가니까 좀 긴장돼서. 아 잘할 수 있었는데. 이걸 왜 못했지? 여기서 왈라고. 길에서. 한번 볼래? 멀리서 누가 날 부르는 소. 자꾸 가슴을 두리 흘리는 소리. 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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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d comm requirements каче.